월드비전이 어린이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 제안 문과 편지를 4개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작성한 정책 제안 문에는 치료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아동 재학대 예방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권리대표단은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만든 정책 제안 문을 정당에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 증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